가뿐해 말씀을 안하고 인사도 안해주고 그냥 갑니까 유럽 잘 다녀오십시오 무슨 뭐 생태공군을 갖다가 국가정원 만든다고 유럽을 왜 가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저희 양반 이름 뭐더라 방금 저희 양반 확실히 그 따르고 속따르고 우리 이정후 의원님 안 나오시나 이정후 의원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이십니까 팬지를 안 달고 다니시니까 가면 한마디 좀 해주시고 이래셔야 되는데 다들 그냥 우리 이정후 의원님 진짜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키워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강싱철 선생님 되십니까 아닙니까 손 한번만 들어주세요 아 진짜 내 팬이라니까 다음에 우리 부산에 미래의 진짜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이정후 의원님이시구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음에 대선주자 한번 컵시다 화이팅 화이팅 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다녀오세요 저 빼돌리에요 누구인데 어디갔어요 어디갔어요 김정욱 김정욱이요 김정욱이요 어디갔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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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만나게 해준다 했잖아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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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 뭐했습니까 아이씨 진짜 그리 안봤는데요 네 봅시다 분명히 만나게 해준다 기다리라 저 누구야 저 팀장이죠 저기 밑에 내려서 차 한잔 하시면서 예 보소 아이씨 좀 심한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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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또 밥 물어왔네 몇시가 12시도 안되는데 이것들은 야이씨 전부 다 밥 물어 다 엄마 저희 엄마 이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439 의원 제가 고발을 합니다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어? 한 표만 달래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줄 줄 알고 그렇게 한 표를 줬어 구 언론 당선 시켰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구 언론 시켰더니 밤리를 밤리를 다른 남자 외관 남자 만나가지고 딴 일을 밤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한테 받아간 그 피 같은 세금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들고 콘돔 사고 모텔비 내고 팬티 사고 그 지랄 연병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갔습니다 가정을 애들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시부모도 버리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어? 또 진짜 가뿐해 말씀도 안하고 인사도 안해줘요 그냥 갑니까 안녕하십니까 유럽 잘 다녀오십시오 무슨 뭐 생태공원을 갖다가 국가정원 만든다고 유럽을 왜 가든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저 양반 이름 뭐더라 방금 저 양반 야 확실히 겉다르고 속다르고 우리 이정후 의원님 안 나오시나 이정후 의원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이십니까 배지를 안달고 다니시니깐 가면 뭐 한마디 좀 해주시고 이래셔야 되는데 다들 그냥 우리 이정후 의원님 우리 이정후 의원님 진짜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켜야 됩니다 선생님 혹시 강싱철 선생님 되십니까 아닙니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진짜 내 팬이라니깐 다음에 우리 부산에 미래의 진짜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 이정후 의원님이시구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음에 대선주자 한번 컵시다 화이팅 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지금보다